공기 좋다 유일한 장점 공기가 좋다는 거 그 외국인사업 간판 및 성인입니다 가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네 가 이상한 것인가봐 굴업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아니 전화비를 못내가지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를 못했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맞아 비싼거 어떨수없어 이거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나면 너무 리쫄어요 이거도 너무 리쫄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가 너무 리쫄게 비싼거고 전화가 너무 리쫄게 비싼거에요 애매한 부치에 많이 늦고 다들 비싼거에요 아 디디 풀 먹지 말고 안돼 풀 먹지마 예쁘다 외국어 일아파 공원 그래서 심지어 최대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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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